자, 해밭에 제초 작업을 하고 갑니다. 이거는 월요일부터 농사시험으로 제가 우리 씨한테 안녕하세요. 아, 귀여워. 흘러가야 돼 너무 많아 나와라 오더폰도 여기거든요 오더포먼트에도 여기거든요 오더포먼트에도 여기거든요 여보 하.. 할 수 있으려고 난 모르겠다 보석 눈 조심 아줌 가까워야 할께인데 이런 가시나무를 짤러붙으면 되고 이거 짤면려 짤면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로 빨리 없애야 되겠네 와 이거 많아 어? 내 쑥 킬거야 내 쑥이야 이만큼 물이 얼마나 했지? 한 30분 했나?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시간은 했네 한 시간은 했네 뭐야 쑥 내 쑥이다 이거 조심해서 해라 이쪽에 나 이 두석으로 1만당 이거 내가 다 가기다 네?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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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ched 거 flashing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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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